이거 없으면 빅스드 아니죠 잘생겼어 지금부터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냉정하게 평가를 할게요 아 총 나왔어요 정국이 정국이 잘생겼어요 괜찮은데? 경찰 느낌인데 보이스맨 같은데 잘생겼어요 지킹 미치겠다 진짜 잘생겼다 댄스 댄스 멋있네 냉정하게 봤는데 이 노란머리 이 친구 굉장히 동작이 날려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빨간머리 이렇게 바짝 눕지? 가장 멋진게 나왔어요 이 뮤비의 친구 이 친구는 손가락이 너무 날려 진짜 말 그대로 희망이 적이네 특히 이 친구 자꾸 왜 손바닥을 보여주고 뭐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신기하다 나 그래도 잘생긴다 잘 나왔네 내려가네 대박 대박이다 갑자기 진짜 어린이끈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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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훠우 많이 늘었어 남진이 많이 늘었어 남진이 석지 형 혼자 보는데 잘 모르겠긴 한데 야 윤기 형 신났어 윤기 형 신났어 윤기 형 신났어 윤기 형 신났어 아 노란머리 진짜 웃겨 하니깐 요기에 잘생겼어 정말 멋있어 윤기 형 신났어 잘생겼어 오오오와 신기하다 이렇게 execute 되는 거야 잘 만들었다 하하 이게 무슨 컨셉이 안 보이냐 하지만 하하하하 아 아 노란머리 밖에 안 보이냐 잘생겼네 아 예 생존중이 귀엽냐 야 봐 여기 충격 와 춤 많이 늘었지 않냐? 모르겠지 많이 늘었는데? 저는 보면서 느끼는게 아 종교야 진짜 잘생겼구나 잘생겼구나 저 이 빨간머리, 이 친구 빨간머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요? 혼자 생각해요 아 멋있지 않아요? 아 이게 레이서복장 너무 진짜 날려빡이는 게 너무 네 아 뭐 혼자맞이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시강 아니에요? 시강? 아 아 아 내 차이 왜 볼까요? 아 아 매일이 허슬라 아 지미자세요? 아 잘생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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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효과 효과 처리 맛있게 생각해 아 와 와 야 이렇게 편집이 되냐 내가 1차 가 편집을 왔었잖아 이게 하나도 없었거든 효과 같은 게 없었죠 어 오 오 대박 대박 자 이걸 보면서 느낀게 한 세,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어 뭐 말해보세요 일단, 일단 첫 번째로 네 어 노란머리 뭔가 진짜 웃겼던 것 같고 굉장히 날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빨간머리 네 아 난 무슨 신호등 보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친구 네 그리고 이 경찰복 입은 아이 네 아주 잘생긴 거예요 오 마지막으로 이걸 팬분들이 보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이야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세요 일단 멤버들의 춤이 늘었다 아 늘었다 난 일단 멤버들의 춤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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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리고 아마도 그때까지 나온 뮤비에서 약간 역대급으로 뭔가 또 가장 잘 나오지 않았나 카메라 쪽 카메라 나온 뮤비가 아닌가 네